전남대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대학생과 40대 가장이 장기 기증을 통해 9명에게 새 생명을 선사했습니다. 전남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은 19살 강진식 씨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환자 5명에게 심장과 간장 등을 기증했습니다. 또 지난달 17일엔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은 43살 김경모 씨가 4명에게 간장과 신장 등을 기증했습니다.